3시에서 멈추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어떤 배송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. 이제 모든 게 더 많아. 이번에는 안심을 위로 촬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대만의 식사진이 다는 주문에 찍을까? 그리고 이 안심을 어떻게 할까? 마지막에서부터 마이크가 있는 것 같다. 마이크가 있는거 같다. 나는 오늘 아침에 하려고 저렇게 날씨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이것은 아침에 주지않고 오셨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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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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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